열한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와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요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오. 성문 입구에 문등병자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들은 땅거미가 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료한다. 그래서 그들은 땅거미가 칠 때에 장막과 말과 낙위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문등병자들이 진의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진에서 가지고 나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시 진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물건을 챙긴 뒤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안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에 진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낙위들은 그대로 매여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내가 말해보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있는 것이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소.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전차 두대와 말들을 끌고 왕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 은 한세겔에 보리 두스알을 은 한세겔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에 있던 보좌관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임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 은 한세겔에 보리 두스알을 은 한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틀림없이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요. 그 보좌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